고1 239제 154번 설명합니다. 이 문제가 니네가 틀렸다고 보낸 문제 목록 중에서 가장 어려워서 왜냐면 이제 고3 거 문제에 가면 이런 식이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는 뭐 A B C C B A 분명하네 이게 딱딱 떨어졌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가 처음에 나올지는 자명해 이건 되게 쉬워 A B C 중에서 당연히 이게 처음에 나오겠네 이건 되게 쉬운데 그 다음에 예를테면 B번이 처음이라고 하게 주어진 글 다음에 B번이 이어지면 B번이 처음이라는 건 분명한데 B 다음에 A A C A 이게 약간 애매모호해 애매모호해서 내용 해석을 해야되는 이게 좀 나오는데 C가 B 뒤에 이어지는 이유 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그거랑 주어진 글을 읽고 예상할 수 있는 전개 방식 갈게 여기 보면 대인간의 어떤 메시지들은 결합한다 컨텐트와 릴레이션십 디멘션을 즉 다시 말하면 똑같은 말인데 그냥 다른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야 자 예상할 수 있는 거 먼저 컨텐트 디멘션에 대해서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 디멘션에 대해서 나오겠구나 뭐 이거야 디멘션이 뭔지 몰라도 먼저 컨텐트에 대해서 반대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자 요거는 A B C 보고 C가 처음에 나올 수밖에 없는 B나 A보다 C가 무조건 처음이야 찾아봐 찾고 나서 내 설명을 들어라 찾았지? 찾았지? 어 이거 들어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여기 어 스퍼바이저 나오지? 스퍼바이저라는 표현 나오니? 여기 나오지? 더 스퍼바이저 더 스퍼바이저 나오지? 당연히 C가 먼저야 어가 먼저고 더가 나중이야 알겠지? 내가 책 하나 샀어 그 책 그 책이 항상 뒤라고 어 책보다 이거에서 자 그래서 C번을 읽고 갈게 예를 들어서 한 스퍼바이저는 또 하나 예상할 수 있는 거 여기 그 컨텐트 메시지가 나오니까 뒤에 뭐 올라올 거 예상할 수 있다? 릴레이션십 메시지가 나올 거 예상할 수 있는데 나오네 자 스퍼바이저가 말할지 모른다 그 트레이니한테 말할지 모른다 심히 나 좀 봐 모임 후에 겁나지 그러면 미팅 후에 나 좀 봐 이 간단한 메시지는 컨텐트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내용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그 트레이니한테 말하는 하나 더 문맥을 보면 트레이니가 하급자고 스퍼바이저가 상급자고 알겠지? 근데 알아도 E2로 끝나는 게 수동의 의미야 그러니까 테스트가 테스트하다지 테스터가 되면 테스트하는 사람이야 선생님이야 테스티, 테스트 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트레이니는 당연히 훈련 받는 사람이야 뭐라 그래야 돼? 훈련생? 이 정도의 의미야 스퍼바이저는 스퍼를 초월을 의미하지 그러니까 스퍼맨이 인간을 초월하는 사람이잖아 그니까 VIS가 이거 단원장에 봤을 거야 그 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위에서 보는 거야 초월에서 그래서 감독하다 감독하다 감독관이 말할지 모른다 한 훈련생에게 나 좀 봐봐 그 미팅 후에 이 간단한 메시지는 컨텐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냐 그 훈련생에게 말하는 뭐 하라고? 스퍼바이저를 보라고 그 모임 후에 컨텐트 메시지지 너는 이것을 인식할 수 있다 이것이 가르치는 게 좀 어려워 해야 돼 이것을 인식할 수 있다 가장 분명하게 만약 네가 시각하면 같은 명령 어 여기 명령 나오니까 괜찮지? C번 다음에 A번 나오는 것도 괜찮고 B번 나오는 것도 괜찮아 배운 나오는 것도 같은 명령이 시작한다면 같은 명령이 트레이닝에 의해서 훈련생에 의해서 같은 명령이 되는 것을 네가 본다면 이것이 분명하다 감독에게 그것은 이상하다 그리고 적다 하지 않다 왜냐 그것이 내용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것이 보통의 내용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지 그게 정상적인 보통의 관계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거야 이거 앞에 뭐가 나와야 돼? 관계가 나와야 돼 내용이 아니다 만약에 C번 다음에 A번이잖아 이것 때문에 낚일 수 있어 C번이 명령만 나오네 같은 명령 그렇지? 이렇게 하는데 무슨 얘기냐? 같은 명령을 내가 너네한테 숙지해와 이게 아니라 너네가 나한테 숙지해와 반말하면 좀 이상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것은 이상하게 보인다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왜냐? 그것이 보통의 관계를 해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관계가 나온다고 앞에 만약에 C번 다음 A번이면 여기 뭐가 나온다고? 그것이 해치기 때문에 내용을 됐지? 내용을 해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다 그것은 또한 가지고 있다 포함한다 관계 메시지를 어떤 말하는 뭔가를 그 관련에 대해서 커넥션이 뭐 Relationary, Relationship, Relationship 인거지 스퍼바이저와 그 트레이닝 사이에 심지어 간단한 명령의 사용도 보여준다 Status Difference 어떤 신분 차이가 있다는 걸 스퍼바이저가 명령하게 하는 그 훈련자에게 자, C번, B번은 다 명령을 누가 하는 거야? 스퍼바이저가 여기 뒤집히지 이해 됐지? 여기는 명령을 누가 한다? 어, 그 얘기야 여기는 철수 철수고 이제 영미이가 나온 거야 이해 됐지? 자, 이것 때문에 다시 명령을 이제 스퍼바이저가 했는데 또 거꾸로 하고 또한 관계 메시지를 포함하고 여기 관계가 나왔는데 그치? 관계 메시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똑같은 명령인데 반대로 하면 관계가 이상해진다 그래서 CBA가 된 거라고 그렇지? 다시 하나 어, 그러니까 컨텐트 메시지 관계 메시지 이게 나온 거 같다가 하나의 단서가 되긴 하는데 가장 확실한 건 명령한 게 나오는데 누가 명령했어? 스퍼바이저가 여기도 스퍼바이저가 명령하는 게 나와 스퍼바이저가 여기는 뒤집혀 그치? 뒤집히기 때문에 여기 CBA가 된 게 어울리게 된 거다 그렇지? 그리고 그런 경우는 어색하다 그러니까 메시지 안에 두 가지 사항 내용 전달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메시지를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 내일 잠깐만 A가 B한테 말했다 내일 30페이지까지 풀어와 그러면 메시지를 통해서 두 가지 알 수 있지 내용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관계를 알 수 있다 그 얘기야 내용을 알 수 있고 관계를 알 수 있다 그런데 명령이 반대로 너네가 나한테 명령하면 그거는 이상하게 들린다 나한테 명령하면 안 되지 여기까지 그래서 CBA가 된 거다 이해 안 되면 얘기해라 2번이 가장 어려웠으니까 1